오늘의 자막은 김필에서 만나요! 매일 여성ger의 소스와 함께 시작하는데요 매일 여성에 오신 후에 향해 전화가 많아서 매일 여성에 오신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오늘은 한가위에 오신 후에 남은 등장 나는 전화가 많았다 나는 남은 한가위에 오신 것을 만들었어요 나는 전화가 많아 나는 전화가 많았다 나는 전화가 많았다 양파 양파 계keepers 야채로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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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닌 5,000원 다닌 5,000원 다닌 5,000원 다닌 5,000원 시작해봅시다 아빠 멀리건 하나 주는거야 아니 티샷 하나만 시작해봅시다 티샷 하나만 고비 너도? 너도 하나 둘게 너도? 너도? 다닌 5,000원 다닌 5,000원 다닌 5,000원 그 안에 있는 다닌 3명 완전히 다닌 5,000원 다닌 5,000원 랩 포기lt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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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대기ltVE 포기lt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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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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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